이번 집중호우로 조계종의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국삼 보호수 축대가 파손됐고 영천 은혜사 산내암자인 운부암과 묘봉암에는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해남 대흥사는 낙뇌로 CCTV가 고장났고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경내 하천이 범람했지만 다행히 임명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교구본사 수덕사는 경내 조성된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서울 적조사는 대웅전 처마의 기화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